심심하다! 심심해? 응. 도라지 사라지야. 이쁘게 입으셨네요. 우리가 삽주 켜야 되잖아요. 삽주? 안녕, 소리해.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가원도 금강선에 백돌아지. 장낭장하게 잘 부르시네요. 여기로, 여기로 가자. 여기 4쪽, 5쪽. 5쪽, 여기. 우리 그때 켜던데 쪼쪼쪼. 켜던데 저쪽 켜던데. 어디, 어디? 저쪽 켜던데. 그런 말이라도 도라지네. 할머니 더 가자 그랬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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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싸우세요. 아니. 이제 또 더 가려고 그래요. 오랜 세월 함께해도 서운한 마음은 늘 불쑥 얼굴을 들이미는 법이죠. 서먹서먹한 시간을 흘려보내며 도착한 뒷산. 이곳에 봄이 찾아오면 두 할머니에겐 노다지와 같답니다. 삽주가 약초예요. 어, 화의 손길. 3일 자, 삽주. 어, 삽주. 화사 3개 오르네. 있나요? 요즘 보기 힘들다는 야생삽주는 주로 한약재로 많이 쓰였다는데요. 이곳 오지마을에선 이보다 좋은 돈벌이가 없었다네요. 이렇게 약초 재배하고 다니시는 게 얼마나 하신 거예요? 한 60년. 60년이요? 내가 한 나이 많이니까. 이걸 캐서 아들 학비, 계납금도 주고 통합금도 끊어주고 이래서 해야 하는 거예요. 산이 그냥 노다지였네요. 돈을 벌기 위해 오르던 산은 왜 이리도 힘들었는지. 지난날을 떠올리면 지금은 그저 재미삼아 오르는 놀이터 같답니다. 이때 춘순 할머니가 꺼내는 것은 다름 아닌 바. 이것도 산 기운 가득 담긴 음료라는데요. 이것도 산 기운 가득 담긴 음료라는데요. 와우. 와우. 칠틱요. 칡틱. 칡틱. 대박이네. 와우. 저희 박에다 맞으시니까. 아이고 맛있다. 땡기다 먹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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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맛있어. terms. 신리악산에. 공도가 다양하네요. 아일쑤. 영화 보는 거같아요? 영화 보기엔. 둘이. 셋이. 이제. 셋이책. 셋이. 셋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